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여기 왜 오셨어요? 그림 그리러 오셨어요? 요새 어떤 거 재미있어요? 뭐 할 때 제일 재미있으세요? 운동할 때 재미있어요. 운동 한번 해봐 주실 수 있어요? 운동? 동작 한번 하실 수 있어요? 뭘 해야 할까? 손을 들어야지? 뭘 해야 돼?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있어. 이렇게 이렇게 해놔? 자 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이강숙이예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? 팝토 좋아해요? 그래 팝토 좋아해요 어머니 멋있는 포즈 한번 할 수 있어요? 포즈 포즈 뭐예요? 야 멋있는 동작 멋해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딱 들고 그냥 그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유영분이에요 네 어머니 좋은 말씀 한번 좀 전해주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건강하고 다 노인종에 계신 분들 다 건강하시고 잘 사셔서 만족하세요 그리고 첫 때는 건강이 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강하고 그냥 아무 주로 그냥 망 안 돼갖고 망신 모양 어머니 인생 포즈 한번 아 나 이 포즈 내가 꼭 하고 싶었어 그런 거 있잖아 자세 멋있는 자세 만들어주세요 네 또 다른 자세 하나 더 자 또 다른 자세 했으니까 3개는 해야죠 사랑옵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성함이요 조욱승입니다 어머니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여긴 도인장 여러분이 하묵하게 잘 사시게 해주십시오 어머니 저기 화났던 거나 누구한테 진짜 속상했는데 못한 말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되거든요 혹시 있으세요? 있어. 안 해.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. 그렇게 해야 재미있죠. 아 싫어. 너 그렇게 살지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있어야 나중에 영화가 재미있어져요. 발전 폐랑간에 안 돼. 발전 폐랑간에 안 돼. 어머니 포즈 하나. 인생 포즈. 내가 제일 멋있어 보이는 포즈 하나 해주세요. 하나. 이렇게 운동하는 건 할까? 네. 반복해주세요. 네. 어머니 손주분 있으시죠? 네. 손주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네. 기섭이 건강하고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아들도 건강하고 큰아들도 건강하고 다 자식들이 건강해요. 다 신발 잡은데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성함은요? 유인이에요. 네.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어요. 네. 좋아요. 모두들 건강하시고 논장에서 그저 허터들 건강하게 하쁘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. 혹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같은 거 있으세요? 꼭 해주세요. 서로 해먹고 조금 조금 이해하시고 그저 큰소리 안 났으면 못 먹겠습니다. 혹시 못다 한 이야기 혹시 못다 한 이야기 있으세요? 예전에 내가 알았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녀분들이나 못다 한 이야기 아니 그런 건 뭐 여기서 우리 애들 그저 건강하고 그저 나도 그 나 자신도 건강하고 그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난 내가 몸이 아프니까 아주 내가 마음도 잘 못 들었어. 난 내가 아픈 사람은 몸 어디가 그렇게 많이 아프세요? 나는 내 영성으로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렸어. 그래서 몸이 지금 아주 안 좋아요. 네. 근데 오늘 머리 되게 이쁘게 되셨네요. 파마를 했죠. 그냥 도깨비 같아가지고. 어디 미장원 가세요? 저 능국에 포시즌이라고 해요. 포시즌? 세련된 데 가시네요. 한 번 가면 파마값 얼마에요? 거기? 45,000원 되죠. 45,000원이요? 저보다 더 비싼 거 하시네. 어디가 또 4바로 저 자리가 있어요. 거의 2층이에요. 나 다니는 2층이야. 자녀분들한테 한 말씀. 우리 큰 아들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그냥 잘 그냥 지내고 계속 잘 다니고 그냥 그러길 바라요. 우리 둘째 아들은 이제 호생으로 잘하고 건강하고 애들 잘 가르치고 그냥 그러길 바라죠. 손자, 손녀분들한테요? 손자는 그냥 직장에 잘 다니고 장인수인데 직장에 잘 다니길 바라는 거 내가 지금 몸이 매손한데 말이 안 돼. 그리고 더 아름다운 말씀 한 말씀 아름다운 말씀은 그냥 우리 식구들 다 건강하고 그죠. 여러분들 다 건강하길 바라는 거죠. 화이트! 안녕하세요. 오게요. 신났다.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려요. 그래서 건강하게 해 주시고. 건강해지죠.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더운데 오셔서 수고가 많으시면 미안합니다. 고맙다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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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녀분들한테 저기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? 자녀분들. 그저 아들들 건강하고 손자들 건강한 거죠. 네. 하이. 생각해. 우와. 조금 해야 돼. 생각해. 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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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상정입니다. 네. 어머니. 어머니.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. 오늘도 이제 와서 이렇게 거리고 그리고 선생님이 좋은 운동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어머니. 아름다운 말씀 또 부탁드려요. 우리 아들 며느리도 건강하고 그죠. 맛있는 밥 인글근이 해 줘서 너무 좋아요. 더 남기시고 싶은 말씀은? 응? 더 하시고 싶은 말씀. 아들 며느리 손자들 건강한 게 최고지 뭐. 네. 어머니 인생 포즈 한 번. 네? 어머니 포즈. 다른 포즈 한 번. 또 다른 포즈. 오늘 운동 많이 했습니다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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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진짜. 하하하. 하하하. 안녕하세요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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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축춤장입니다 어머니 많이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오늘 아침에 뭐하고 오셨어요? 밭에 가서 이거하고 왔죠 이러고 왔어요 밭에 뭐 심으셨어요? 배추 심고 시금치 심고 그리고 왔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배추하고 시금치 많이 자라요 어때요? 모르죠 이제 심으시니까 잘하는지 배추는 몇 포기 심으셨어요? 그냥 씨 뿌려놓고 왔어요 아 씨를 그럼 어머니 댁에 먹을거는 밭에서 다 해결하세요? 다 해결해요 농사 잘하시나봐요 언제부터 농사지으셨어요? 오래됐죠 젊어서 같으면 약한거지 농사짓죠 대단하시네요 우리 여기 경로당분들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우리 경로당 친구들 그냥 아주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놀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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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여기 경로당에서 하시는 일이 많으시던데 어떤 일 주로 하세요? 어떤 일이요? 네 뭐 좀 젊었으면 그냥 뭐 그냥 바쁘고 그냥 친구들 그럼 여기 경로당에서 제일 세댁이에요? 제일 세댁이요 둘이 제일 세댁이지 청소하시고 여기 그래서 여기 언니들한테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려요 좋은 말씀이요? 그저 다 그냥 하목하게 그냥 이게 다 해 주시고 이게 그저 그냥 뭐 다 좋게 좋게 그냥 다 지내신게 좋지 뭐 자 포즈 하나 내가 제일 예뻐보이는 포즈 하나 네 한 번 더요 금방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다시 한 번 더 포즈 다시 시작 포즈 까꿍 하이큐 해주세요 하이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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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조감독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인터뷰하기 전에 조감독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? 좋습니다 다 찍어줘서 좋고 조감독 하시면서 실력이 점점 늘었어요 그죠? 보셨죠? 처음에는 조감독 다 돌아가니까 좋네 뭐 네 네 그럼 이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성함이? 최옥순 네 좋은 말씀 여자 총무 보고 있습니다 네 총무님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? 딱 청소하고 밥 빼고 뭐 노인네들 뭐 건강하게 다 해달라고 맛있는 거 다 해주고 근데 돈이 없으니까 조금 해줘 하하하하 돈이 많아야 돈이 많아 돈 많으면 막 잘 말해주는데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해줘요 그러면은 지원금이 조금 나와서요 여기가? 나오는데 내가 조금 해줘 아 그러세요? 아 네네 그러시고 그럼 인생연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인생연기 인생연기 내 인생애인창 해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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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필이야 뭐 여기 다 놀이라도 그렇지 나는 연필도 안 재 봤어 학교도 안 댕겼어 몇십 년 만에 연필 잡고선 세발 세발 놓여 놓은 거지 못해 그름도 못 그리고 아가씨들이 와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 주니까 고마워 너무 고마워요 어쩌면 공부를 안 시켰는지 몰라 어머니 놀이를 시키면 제대로 해 아니 내가 공부 가르쳐준 애께서는 내 것이지 배미로 먹었지 뭐 어쩌면 20년 30년이라도 20년 만 되죠 어머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?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셔요 어머니 유영권 어머니 실수하면 왜 재밌어요? 실수하면 누가 파물때 깨끗하게 묻지 또 누가 실수를 해서 못해봐 얼마나 웃음이 나오나 꽃은 어떻게 생겼어요? 몸으로 표현 한번 해봐 주세요 꽃은 어떻게 생겼어요? 어떻게 생긴 것 몸으로 표현 몸으로 표현 몸으로 표현하기 개나리꽃 어떻게 피웠어요?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피웠죠 네 준비 시작 인생 포즈 어머니부터 포즈 하나 하나 어떤 포즈든 나의 포즈 하나 사랑해 사랑합니다 그렇죠 또 어머니 인생 포즈 사랑합니다 조숙자 어머니 포즈 뭐라고 해? 고맙습니다 포즈 오케이 포즈요 오늘 날씨가 최고 좋습니다 자 어머니 포즈 포즈 요런거 고맙습니다 자 어머니 포즈 고맙습니다 자 어머니 갈게요 포즈 감사합니다 자 어머니 포즈 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어머니 포즈 한번 할게요 멋진 포즈 오늘 좋았어요 아주 자 어머니 포즈 하나 고마웠어요 오늘 사랑했어요 고마웠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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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on Auschwitz 이렇게 펼쳐서 하나 따라 그리고 그 다음에 손을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따라 그리면 나비, 날개가 돼요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도와드릴께요 예정은요